이해찬 전 대표의 호언장담 이해찬 전 대표의 호언장담 맥락과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진심과 진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문제성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찬 대표는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과 아주 딴판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검찰개혁이라던가 인사라던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갖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다루고 자녀들 문제를 다룬 것을 보니 이게 뭐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찬 전 대표는 우짓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가추시아 문제를 한참 얘기하다가 그게 뭐 잘 안되니까 딸 관련 의혹 얘기를 들고 나오고 억지를 마구 부리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 등에서 제기한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을 억지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의 문제성 발언이 등장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는 내년 보궐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해찬 대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정권교체는 꿈이죠 꿈이라고 확답하게 된다. 한마디로 국민의힘 측의 정권교체 시도는 꿈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해찬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성 발언을 내놓게 됩니다. 발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도 참패했던 것 아닙니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진정성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좋은 지지를 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해찬 당대표의 입에서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참으로 놀랍고 어쩌면 뻔뻔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4.15 선거를 치렀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치렀고 그 전거가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4.15 총선이 아니라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라는 그런 이름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전 대표의 입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것은 실로 놀랍기도 하고 실로 딱하기도 하고 실로 경악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신민 H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또 다른 신민 L님은 국민의 힘에 의한 정권교체가 꿈이라는 것은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저에겐 들립니다. 투표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개표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좀 심한 비판이 흘러나옵니다. 다음은 이해찬의 꿈입니다. 그가 퇴임한 이후에도 20년 직권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그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가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 방법을 더욱더 오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방법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에서는 너무 많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가득히 남겼습니다. 그 방법을 더욱더 계량하고 혁신하면 국민의 선택 따위에는 중요하지 않고 개표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나 믿음을 이해찬 대표가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해찬 대표는 너희들아이 뭐라고 떠들지가 않아? 우리가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20년 집권론 그리고 국민의힘에 의한 집권 가능성은 꿈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내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난지원급 성격과 같이 공짜 돈을 마구잡이로 뿌리면 무조건 선거에 이긴다. 이런 확신을 예찬 전 대표가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이미 큰 재미를 봤습니다. 선거 전에 뿌린 1조원 가량의 돌봄 쿠폰으로 아주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뿌리기로 약속한 재난지원금 14조원이 확실히 선거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뭐라뭐라 하든지 간에 선거에 임박해서 현금 박치기로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부산 보궐선거든 서울 보궐선거든 관계없다. 현금 박치게 하면 그냥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예찬 전당대표의 무리 속에 꽉 차 있다고 봅니다. 이미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홍익표 의원은 분명히 대내외 선언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또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려서 표를 사겠다는 것이죠.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전략은 확연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 뿌리기를 통해서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뿌릴 자격을 갖고 있고 돈을 뿌리더라도 중앙선거한 위가 찍소리하지 못하게 만들어놨고 검찰이 선거수사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우리는 다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고 그 돈을 쓰기를 하면 현금 박치기를 하면 유권자들은 우리 편으로 되돌릴 수 있다. 선거운동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의 보관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선거의 핵심을 통해서 더욱더 부정하는 것. 돈을 더욱더 심차게 뿌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20년 집권은 따놓은 당상이다. 20년 진옥은 따놓은 당상이다. 부정선거와 돈뿌리. 이해찬 전 당대표가 김어준 씨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가 이끌어낸 제가 추론해놓은 결론이란 것은 20년 장기 집권 논은 그들의 허항된 꿈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 부정선거와 돈뿌리기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찬 전 대표가 확신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새겨서 중장기적으로 나라의 앞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행동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데일리는 다른 신문들과 달리 부정선거 물은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